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. 동작에 좀 뭔가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되는데. 뭔가 폭발적인 것도 있고 이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.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관객을 또 유도해야 되는 건데.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모자라서 조금. 빠밤다 우리 봐봐 소리쳐 비쳐 봐봐. 지금 어떤 얘기인지 모르는데. 헛나 두 번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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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시기는 그게 아니야. 약간 섹시하게. 이렇게 늘려서 이래야 되는데. 깊게 깊게. 우 할 때. 모두 다 우릴 봐봐. 진짜 잘해. 이렇게 할게요. 다시 해볼게요. 진경훈이 있잖아? 기 장착됐어요. 기부리자. 기부리자. 모두 다 우릴 봐봐. 저. 이 동작 느낌. 이 동작 느낌. 다음 동작을 하셔야죠. 다음 동작을. 다음 동작. 계속 이것만. 저저들었어. 두. 두. 세. 네. 예언니. 참. 너는 이렇게. 야. 누가 봐도. 그래서 좀 멋있게 이렇게 네벼만. 넌 누가 봐도. 네벼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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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벼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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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 진짜? 모르겠어요. 난. 우림 우리는. 왜 꼽혀. 보이로도 좀 낮았어 와 진짜 낮았다 잘한다 우리 잘하네요 잘한다 되겠지? 으~~~ 현장 가면 또 이제 난리 날 수도 있는데 현장 가면 또 이제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야 내일 뭐하냐? 내가 내일 모일래 우리? 모여야 돼 계속 모여야 될 거 같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